기독포럼 장립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공동대표회장 김범욱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사무총장으로 음재원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오늘도 순서를 맡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이 국민의힘 기독포럼 장립예배를 하나님 축하하는 되므로 많은 축하인들과 찬양인들과 하나님께서 한양사 하나님 격려사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 여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군 음면 위장 동장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독포럼 하나님 국민의힘 청립예배에 하나님께서 축하하러 하나님이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과 하나님께서 이 축하에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여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른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훈련하여 주시고 예물이 하늘나라에 입력되고 기록되고 하늘 보호자에 있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들이 하나님의 생명체계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30대 60대 100뼈로 흔들어 넘치도록 오른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